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사피엠 반도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피엠 반도체 상장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2월 19일날 스펙 합병을 통해서 5회 상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3월 13일날 왔던 이슈네요. ARM, 보통 AR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ARM, 한국 시스템 반도체 협력 가능성, 플렉서블 액세스 스타트업 선정 이력 부각에 강세 상세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ARM이 최근 신규 네어버스 CSS 기술을 공개하고 삼성전자 및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동산은 ARM이 마련한 자발성 상생 프로그램인 플렉서블 액세스 스타트업에 선정된 바 있어 기대감 외수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 즉 IP 개발 업체인 ARM은 2월 22일 간담회를 열고 네어버스 컴퓨팅 서브 시스템의 차세대에 관련돼서 네어버스 CSS라 합니다. 네어버스 CSS 차세대 시리즈를 공개했다. 네어버스 CSS 시스템 온칩 즉 SOC의 핵심 구성 요소를 한데 모아 통합한 서버용 IP 플랫폼이다. 기존 네어버스 플랫폼의 소비 전력과 성능, 면적을 최소화하기에 CSS를 적용했다. 이날 공개된 네어버스 CSS N3는 전작인 CSS N2에 이은 2세대 제품이며 고성능 라인업 플랫폼인 CSS Y3에 관련돼서 처음 도입된 1세대 제품이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국내 팸리스는 물론 여러 글로벌 기업과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ARM의 에코시스템 생태계인 ATD 즉 ARM 토탈 디자인 즉 ATD라 하는데 ATD에 속한 AD 테크놀로지와 에이직 랜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사는 지난 2020년 ARM이 중소기업부와 협력해 자발적 상생 프로그램인 플렉서블 XS 스타트업을 마련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동사도 이에 포함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될까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간 벤처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오버스 CSS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주가의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2월 19일날 스펙하고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한 종목이 되겠고 상장한 이후로 현재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다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세선을 딱 그려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추세선을 딱 그렸습니다. 자 어떻다? 오늘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이런 종목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관심을 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바닷건에서 일단 아 빼꼼하면서 나 좀 아직 안 죽었어요라 하는거죠. 오늘 10%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대박이 터진 정도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에 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종목을 뭐 신규로 접근해라 마라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일단 관심주에 넣는 게 괜찮죠. 관심주에 넣는다 해서 그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쳐다보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어떤가 한번 관심주를 보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 구간에서 현재 저항 때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위에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매물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 구간에서 저항 때가 지지될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32,000원 되겠습니다. 2차 저항 때 37,000원, 3차 저항 때는 42,000원, 4차 저항 때는 5만 1,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5만 1,000원부터 신고가 구간이 5만 9,200원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 구간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만 4천원, 2차 지지대, 2만원 구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적과 구간이기 때문에 다중바닥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접근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그러시다면 바로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바닥을 진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락바텀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락바텀이 뭡니까?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이 확인이 되면 아 진짜 바닥이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이때도 한번 바닥을 했습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는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외바닥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수급등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 달 동안 5만 9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마저 외국은 숨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68만 6천주를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죠. 금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투시는 최근에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조금 팔고 있네요. 상장, 우회 상장하고 나서 스펙 우회 상장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계속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기관에서는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순매수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동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신용비를 0.19% 거의 없죠. 동사는 2월 19일에 상장됐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략적으로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를 말씀드렸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보시게 되면 최대주 지분율은 3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30%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주 좋고 투자사에서 DA별류인베스트먼트에서 5.8%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5.8% 그리고 3호 투자조합에서 5.46% 가지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옵니다. 22년도 매출액이 72억 작년에 3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최근에 계속 적자 상태이고 단기 수익도 적자 상태입니다. 분기별로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계속 적자 상태라고 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99% 유보율은 130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장하면서 부채를 갚으면서 그동안 자본자본식이 됐는데 상장하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는 일반적인 재무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S는 EPS는 단기 수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389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4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 시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이면 14000원이면 PBR 10배입니다. 28000원이면 PBR 20배 구원입니다. 보시게 되면 동사에 연관이 맞습니다. 1400원 기준으로 현재 28000원이면 PBR 20배라는 거죠. PER로 20배가 아니라 PBR로 20배라는 거죠. PBR은 자산가치 대비 또는 청산가치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파트를 10억원짜리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시죠. 내 자산이 아파트 10억원이에요. 10억원 가지고 있는데 내 은행 부채가 대략적으로 20배면 어떻습니까? 200억원 정도 은행 부채가 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초보자분을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BR은 1배에서 2배 구원이 적정 주가이고 PBR 2배 이상은 고평가, PBR 1배 미만은 저평가를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PBR 20배 구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상장을 2014년, 2024년, 2월 19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달도 안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의 수 같은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와 연결된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엠 반도체 오늘 종가 28,0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구인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모멘텀으로는 ARM이 한국 시스템 반도체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동사가 플렉서블 액세스 스타트업에 선정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모멘텀이 됐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6.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고요. 수급 추세는 48.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2,000원 2차는 37,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정돼도 말씀드렸죠. 구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24,000원 2차는 2만원 구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피엠 반도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은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